대한노인의 전문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의 전문강사 권기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동구 주민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강의 제목이 효행성입니다. 무엇일까요? 효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동구 주민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부모 없는 사람 없다 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잊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이런 효는 우리가 부모를 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효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성의 근본은 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이 인성이죠.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효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인 이런 효를 우리가 몰라서 못할까요? 아닐 겁니다. 본인의 최애적인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동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잘 지도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준다고 하면 정말 앞서가는 우리 훌륭한 성동국 어르신들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웃 어른들이 있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모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 조 부모님 그리고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공경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효의 실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효와 그리고 우리 장년들의 효율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라는 청소년들은 정말 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어머니가 아픈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커서 어사가 되면 제가 엄마를 잘 모시고 낫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로 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사가 돼서 본인의 엄마를 잘 모시고 치료해줬다는 이러한 우리 과거의 기사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노세를 만드는 주물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보고 시골로 내려와서 부모님이 하시던 그 일을 본인의 꿈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주 훌륭한 노세를 만드는 주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곧 또 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잘 어울리는 이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주변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동체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효를 통해서 키울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집안일 돕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이런 마음도 키울 수 있는 것이 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년들은요. 정말 우리 장년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이 아프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본인의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효를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부모님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자주 찾아 뵙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다 갈라진 이런 논이 하나 보이죠? 다 갈라진 논이 하나 보입니다. 지금 논이 갈라져가지고 이 풀이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러도 먹었네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갈라진 논밭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나요? 비가 오길 바라겠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대줘야 됩니다. 바로 필요한 것이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바로 효와 관련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효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나요? 많은 분들이 희생과 그리고 복량과 복종의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게 맞았죠. 정말 효녀 심청처럼 내 몸을 다 던져서 부모님을 살려야 되는 이러한 희생적인 효가 다일까요? 근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베이브 부모 세대 이때부터 그리고 핵가족화가 많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초핵가족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면서 개인 위주로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효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서로 상생하는, 교류하는 이러한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재 가치관이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행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함께 여행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걸로 요즘은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갈까요? 하면 나 안 가도 된다고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게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효의 실천 인식입니다. 효와 관련된 시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니라서 가마귀를 이 시조에 나오는 단어 네 자가 있습니다. 바로 반포지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조이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네 글자입니다. 반포지효는 시조 속에 보게 되면 반포보은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같은 어미입니다.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미가 새끼를 잘 키우겠죠. 당연히 새끼 키울 때는 어미의 새가 날아가서 새끼에게 모기를 다 날아줘서 잘 성장하겠죠. 그럼 이 어미 가마귀가 또 시간이 지나면 넓게 되겠죠. 이 넓은 어미 가마귀는 이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럴 때 어미 가마귀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 성장한 가마귀가 어미 가마귀 입에다가 먹이를 물어다 더 주는 거죠. 바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 준다는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미를 복량하고 부양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시조가 바로 반포지효, 우리가 알고 있는 니라서 가마귀를 시조입니다. 이 시조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이나 청소년 분들은 정말 이 시조를 통해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효과와 관련된 또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정말 이 불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 아이만 입혀주는 그러한 아들이죠. 정말 불효자였는데 이 불효자가 효자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가면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지금 덜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덜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아들과 아버지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아들의 아이가 막 뛰어왔어요. 이럴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오는 아들을 다 껴안고 아이 이뻐라 했던 거예요. 이걸 본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 글도 넣어놨습니다. 그럼요. 이뻐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아버지가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나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저 아랫동네 가서 김아묵이 새끼 물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서 이 아들이 내려가서 김아묵의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네가 어릴 때 네 똥 다 받아주고 아플 때 정말 10리 20리 가는 그런 병원도 가려고 밤 12시도 오고 갔다. 그리고 얼마나 매일 밤잠을 앉히면서 너를 키웠는데 너희 아버지는 정말 너를 엄청 사랑하면서 키웠다. 이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하고 쉬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했을까요? 이 풀은 언제 다 배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뜻일까요? 내 아이 지은 것만 알고 부모님 모시는 것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아버지를 극진히 잘 모시고 아주 정말 훌륭한 효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효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효교육은요.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실천자라고 하는 자녀나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전달생이나 지시형 교육을 했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는 공경의 대상인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실천이죠. 내가 먼저 실천해주는 그러한 효교육 그리고 지시가 아닌 지도해주는 그러한 교육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내가 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께서 잘 지도해준다면 좋은 효교육이 되실 겁니다. 이제 거울 효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효를 실천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울은 뭘까요?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웃으면 따라서 웃습니다. 울면 따라서 울어요. 손뼉치면 같이 손뼉을 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내에도 거울 신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거울 효과를 하시고 주변에 효와 관련된 또는 예의와 관련된 것들이 보거나 또는 하실 경우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먼저 실천하시면 다 따라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잘 실천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 효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잘 따라서 배울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불을 든 어르신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 어떤 어르신일까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분이 무엇을 들고 있나요? 등불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왜 들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고 한 분이 여쭤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저기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등불이 왜 필요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저에게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어르신이 등불을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이 어때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들고 있는 등불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글을 너무나 좋아서. 내가 먼저 실행하면 타인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등불이 되는 어르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어르신께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강령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요. 바로 경로효친 발전이라고 하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로효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 하고 싶어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면 효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를 하고 싶은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즘 청소년과 자녀들은 가치관이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틀림과 다름의 차이점, 우리 잘 아시죠? 다음에는 정말 마법의 두 글자입니다. 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나는 공감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구나. 아, 이뻐구나. 참 잘하는구나. 이럴 때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밖에 갔다 돌아왔을 때 인사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밖에서 놀다 돌아오느라고 처음 정신이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 정신이 없구나. 그래도 무엇을 해야 되지? 인사 한번 해야 되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 너는 참 인사를 잘하는구나. 라고 또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구나라고 하는 두 잔은요. 공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자녀가 되든 동네 이웃의 아이들이 되든 간에 아, 내가 인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두 단어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구나라고 하는 대화를 우리가 많이 쌓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께서 공중도덕과 예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울효과 말씀을 드렸죠. 거울효과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 중장년이나 자녀들이나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합니다. 어르신들은 사회의 얼굴입니다. 네, 오늘 제가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 간단합니다. 효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많은 분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효입니다. 오늘 제 교육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ots y l ar